그래서 동전이 아닌 바로 다른 걸 준비해봤습니다. 열쇠! 끝없이 이어집니다. 저도 참 해본 적이 없는데요. 도전은 아무나 해보지요. 알겠습니다. 아 근데 설마 이건 열쇠잖아요. 또 붙었어요. 또 붙었어요. 우와 대박 대박! 뭐 말할 수가 없어요. 진짜 너무 놀랐거든요 제가. 도대체 왜 이렇게 딱딱 붙는 거예요? 내 자신도 그 원리는 모르겠어요. 어떻게 되는지. 선생님 혹시 외계인이세요? 아니요 인간입니다. 중력을 거스르는 남자의 미미 누가 좀 풀어주세요. 이 동전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중력을 벽과 동전 사이에 마찰력이 막아주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동전이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표면이 매끄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자리 부분에 돌기도 있고 또 문자라든지 문양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어서 표면이 울퉁불퉁한 상태입니다. 그러면 이제 매끈한 유리가 왜 되는지는 또 궁금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아주 미세한 흡집이 있기는 합니다.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유리의 표면에 동전을 붙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워낙에 손의 감각이 예민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해내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문가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. 그럼 동전을 붙이게 된 이유도 궁금해지는데요. 어쩌다가 이 일을 시작하신 거죠? 동전 붙이게 된 계기는 원래 내가 수석을 좋아해요. 수석에 동전을 붙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동전을 붙이게 됐습니다. 처음엔 돌에다가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두는 게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. 정말 오랜 시간 노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. 한 년 동안 계속 연습을 했지요. 하루아침에 좌석도 아니고 붙이게 안 해요. 허탕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손에 감각이 늘어났고 동전도 잘 붙는 것 같아요. 느낄 수가 있거든요. 내가. 선생님 그 동전 하나 붙었어요. 저희 만난 걸 기념해서 붙여주셨어요. 이게 뭐예요? 이게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이 놀러와서 이걸 보고 신기하다고 저거 놓고 간 방망록입니다. 아 그래요? 나중에 한번 쭉 보면 참 뿌듯할 것 같기도 하고요. 여기도 써야겠어요. 여기도 봐야겠네요. 제 보람이고 보물입니다. 보물. 아. 저쪽에 좋은 데가 있어요. 따로 오세요. 좋은데요? 아 안녕하세요. 야외 공연장. 아니 이분들은 다 누구세요 선생님? 이분들은 친구분들인데 오늘 이 자리에 동전 붙이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우리 동네 명물이시고 보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옵니다. 너무 신기하고 저는 그 천흥육이라는 걸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확신까지요. 무료 공연이에요. 박수로 한 번 맞아볼까요? 박수. 박수. 그러면 내가 이 계단을 붙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대단해. 근데 이게 또 야외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. 아니요 붙었어요. 불가능이 없습니다. 대단합니다. 저 붙었어. 서커스 아니에요 이 정도면? 이찬 씨 돌을 가져오세요. 네 선생님.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집중력을 발휘해서 동전을 붙였습니다. 어김없습니다. 어김없어요. 이것이 매직입니다. 선생님 바로 저기 뒤에 어때요? 뒤에? 이찬 씨 이제 거의 한 팀이에요 지금. 뒤에 여기요? 아 그래도 우리 주인공 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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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어요. 진짜 너무 신기해요. 안 되는 게 없습니다. 내 친구지만 정말 자랑스럽고 신기해요. 친구야 대단하구나. 고맙습니다. 친구야. 중력을 거스르는 남자의 무대 대선봉! 천 Braun! 안녕! 시작! 내 친구! 대리미의 constraints 이 кажд음 Hunting